디케이드 오브 러브, 호기심의 10년, XSFM 안녕하세요 척취자 여러분 저는 임경빈 대표와 함께 있고요 안녕하세요 임경빈입니다 윤세민 에디터도 함께 이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역시 극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소개시켜드렸던 분들의 총망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예전에 제가 이승환씨 한창 좋아할 때 크리스마스에는이라는 노래가 있었거든요 그 거리에 하얀 꽃이 피어나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크리스마스는 역시 극우가 제철이다 그 거리에 아스팔트들이 그렇죠 괜찮은 기획이에요 우리 시상식처럼 모아놓고 하루를 한 해를 분석하고 약간 적적해지네요 지금 기분이 극우 멀티 유니버스의 확장판이 나왔습니다 어제 거를 듣고 고민이 좀 많아졌어요 조직을 만든다는 건 정치인의 어마어마한 숙명이잖아요 그럼요 평생의 숙제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정치인이라는 직업을 갖는 거거든요 그럼요 수많은 출판기념회들 근데 이게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가능했을까 유튜버들을 모아서 자기의 조직으로 활용한다는 게 우리 대선이 아니고 총선이니까 총선 5개월 6개월 전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나옵니다 함화평 나오고 경선에 누가 나온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반드시 기자들이 한마디 얻는 말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아직 인지도가 낮아 아 그렇소 라는 설명을 보통 누구한테 하냐면 전국적인 인지도가 높거나 전국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을 한 사람들한테 이런 게 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당선이 되고 나면 또 여의도에서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사람 조직관리 어떻게 했대 못할 줄 알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본선에 올라가면 조직관리가 생명이다 사람들 모으고 관리하는 게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가능하게 했을까 아 근데 그렇게 고민을 잠깐 하다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 조직은 원래 있었는데 아무도 그동안 짜쳐서 안 건드렸던 게 아닐까 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편취를 하는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안철수 정도 2011년 12년에 안철수 정도의 급이 되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조직을 들고 있다는 사람들이 줄줄이 줄을 서거든요 네 사실은 윤석열한테도 그렇게 줄 서 있는 여러 조직 책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중에 가장 눈에 잘 띄고 가장 좀 유니크한 형태를 갖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알아봤다 소위 말하는 아스팔트 유튜버적인 어떤 조직 책들인데 그 양상이 새로운 시대하고 만나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좀 이제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예요 뭐 이제 뭐 좀 전에 이제 유PD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의 조직을 관리한다는 거는 통상적으로 지역 내려가면 거기 봉사단체들이 있거든요 네 각 뭐 지역구마다 봉사단체들이 그야말로 여러 개씩 있어요 그중에 뭐가 진짜 줄기가 크고 뭐 이런 거 이제 선별해가지고 알려주고 이제 연결해주고 이런 소위 브로커들이 존재하고 기술자가 많죠 많죠 그리고 뭐 체육단체들도 잡아야 되거든요 배드민턴 뭐 협회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제 그 조기축구회 협회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각 지역 출신의 운동선수들 모여있는 단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운동선수 단체 중에 상당수가 또 뭐라냐면 지역에서 가게를 합니다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연동되는 여러 조직들이 있는데 그걸 조직하는 게 소위 지역구 정치에 있어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게 어떻게 온라인으로 가능하냐 그게 어떻게 유튜브를 통해서 가능하냐 그거를 왜 유튜브로 가능할 수 있다고 주목을 했느냐 자 이 브로커들 조직 전문가들은 전문가들이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후보님에게 이런 조직을 소개해 주지 않았느냐 그거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폴아웃의 세계관입니다 네 여기 바깥으로 나가면 위험하다고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를 생각한 겁니다 저 안개 있는 데에 우리 개고기 강아지랑 나가가지고 저기 회색으로 돼 있는 이빨이 누런 사람들을 다 끌어들어야지 날 당장 죽이지 않는다면 조직원이 될지도 몰라 어차피 다 오염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 잠시 후에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QBN 오메가3 용산의 아는가게 컴스테이션 고전의 재발견 평산네이처 진경옥 아심하고 쓸 수 있는 요즘 치약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생체 이용률이 높은 RTG 오메가3 혈행 건강엔 QBN 제조원 주식회사 한국 CNS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 스미스 녹용 녹용 중 으뜸이라 하여 시베리아 알타이 지방에서 자란 사슴불 인삼 불로정생을 위한 원료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고려 인삼이었습니다 인삼 버섯 그 질긴 생명력을 벗삼아 면역을 생지화 냉기를 가진 뿌리식물로 인삼도경의 온기와 만나 음양의 절꿀 제주산 봉개꿀 깊은 풍미와 진한 농도 이 모든 것을 담아 진경옥 평산네이처 과일 먹을 거였으면 양치는 이따 하지 그랬어 어? 왜? 맛있는데 과일? 방금 이따 끈 거 아니야? 이가 막 시리고 혀가 마비돼서 과일 맛을 못 느낄 텐데 아 요즘 치약 모르는구나 자연 유래 성분만으로 만들어서 입안을 자극하지 않거든 오 요즘 치약은 다 그래? 아니 요즘 치약만 그렇지 요즘 치약 하루 3번 자연으로 만든 치약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치약 요즘치약 요즘 치약이 엑셀스몰에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23가지의 고기능성 자연유래 성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양치를 바로 하고도 과일을 먹었을 때 특히 요즘에 이제 귤철이죠? 귤철이라는 맛은 되게 어색할 정도로 귤이 많아요 귤을 먹어도 과일 맛을 느낄 수 있는 저자극성 치약 그런 치약은 드물어요? 다소 가격이 조금 비싸지만 혹은 많이 비싸고 면세점에서 사요? 네 하지만 쓰는 사람들은 계속 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극이 적어서 아이들이 쓰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2023 행사로 저번에 후회졌는데 다시 좀 원래로 돌아갔네요 10개를 사면 2개를 더 드리는 10플러스2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할이냐 아니냐 이 증정 행사가 결정하세요 치약은 쌓아주세요 요즘 치약은 엑셀스몰에서 쌓아 두실 수 있습니다 네 헬로 동지들! 가짜 뉴스를 헬로본의 헬마우스입니다 모멸감을 주고, 무역감을 주고, 시가 떨리게 하는 거 거짓말 좀 하지 말란 말이야 이 새끼야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짜 뉴스 만드는 육포자스는 너무 많고 그 새끼는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다 퍼뜨려주고 저 오물들을 치우려면 누군가는 오물통 속에 뛰어들어서 그 오물을 뒤집었을까 가짜 뉴스 확인 과정 헬마우스 코너 팟캐스트 에디션 오늘도 후기를 하나 알려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코너 후기는 아니고 국감방송 관련된 후기인데 제가 잊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소개해드립니다 대전의 어떤 공분호동자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대전의 초짜 공분호동자입니다 지금 포닥을 시작했거나 지금 박살 시작했거나 이러신 거겠죠 과방이 국감 시간에 유PD님이 원자력 붙은 곳 빼고는 예산이 죄다 날아갔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원자력 붙은 곳들도 날아갔거든요 물론 삭감폭 자체가 다른 연구원보다 낮긴 하지만 여전히 어처구니 없는 수준입니다 원자력 연 쪽 연구원분들이 당장 내년부터 학회 참석비 걱정을 하신다는 말을 전해들었거든요 어? 근데 왜 원전 관련 교수들은 좋다고 핵핵되지? 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중기벤처위의 국감방송을 듣고 검색해보면서 이 정부의 어떤 일관성을 느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의 원자력 예산은 칼질당하는데 민간에 주는 예산은 늘어나는 것 같더군요 이상한 길에 줄을 선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뒷문에 심지어 정부의 핵심하잔드였던 원전에서도 이런 일관성을 보여준다는 게 어처구니 없을 따름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문제에서 과학기술적 개도 그다지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늘 국가의 미래니 기술입국이냐는 말로 우리가 너희한테 해준 게 얼만데? 라는 시선으로 다른 동료 시민들을 본다면 비록 지금은 시민들이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반대해주지만 그런 시민의 동의를 언제까지 얻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 삭감에 대한 반대운동을 이끄는 축들 중 공공연구노조의 연구원분들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단순히 한 명의 인재가 10만 명을 어쩌고 하는 박정희 시대스러운 시혜적 과학기술관이 아니라 노동자로서 시민으로서 그에 대한 반대를 한다는 점이 말입니다 날이 추워지고 세상은 그것보다 더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방송을 통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워진 날씨를 버틸 후지도 감사합니다 두 번 샀어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커피나 티셔츠를 또 따로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 경향한결에 많은 언론들이 보도했던 문제인데 대전제에 의해서 화낼 대상이 달라지지 않다 보니까 많이 얘기되지 않은 거거든요 국책연구는 원자력도 피해받다 아니 일관성은 원자력이 아니고 민영화였나요? 도쿄전력이죠 그러니까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국감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의 민영화 과정에서 R&D 예산에 대한 일관성도 읽을 수 있다 모두가 궁금했거든요 다른 모든 건 이해되는데 R&D 예산은 왜 깎아? 깎은 데에서 보지 마시고 늘린 데에서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물론 그 외에는 기재부가 슬슬 대통령을 우습게 보기 시작한다는 다른 코드도 있습니다만 그건 다른 시간에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후기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올스타전이다 보니까 새로운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어제 시간에는 저희가 자유총연맹이라는 연결고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많이 된 사안이긴 하지만 이 소위 아스팔트 우파 유튜버들을 자유총연맹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넣어서 자문위원이라는 직함을 주면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거기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럼 이게 왜 어떤 방식으로 윤석열의 조직이 되느냐 윤석열의 조직화에 동원이 되느냐 이걸 알아보려면 자유총연맹 안에서 조금 더 시각이 좁혀가지고 장철호라는 인물로 가봐야 됩니다 장철호 MBC하고 경향신문의 보도가 나올 때에 장철호의 직함은 무엇이냐 자유총연맹의 사무부총장입니다 대빵 근처 사람이에요 자유총연맹의 사무총장이면 보통은 내부승진자가 담당을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총재가 보통 정치인 출신이 오기 때문에 그 정치인 출신 총재를 보조하기 위해서 내부를 잘 아는 내부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행정보조 역할로서 사무총장을 하죠 보통 이런 사람은 실권자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또 사무부총장 단계로 가면 거기엔 다시 정무직이 들어옵니다 아 그래요? 그거는 총재가 데리고 들어오는 사람에 해당하는 거고요 시정이나 이런 데를 따지면 서울시 정무부시장쯤 되겠습니다 잘하면 내부승진한 사무총장님을 총재님을 대신해서 갈구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어요 쌈 싸먹을 수 있는 거 그러네요 그게 이제 얼마 전에 잘렸던 한국관광공사의 모 부사장 케이스가 그런 경우였죠 사장을 쌈 싸먹었던 부사장의 케이스 그거랑 좀 비슷한 겁니다 장철호가 어떤 사람이냐 사무부총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공공기관의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유튜브 채널에 계속 출연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이름들입니다 황경국의 시사파이터 유튜브 BJ톨 김상진TV 이런 데에 사무부총장 직함을 그대로 달고 출연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 몸을 불사르더라도 그 조직 다시 재건하고 재개혁을 해가지고 제대로 만들어서 내년 총선 승리를 꼭 이끌어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 스트레이트에서 이걸 지적을 했었습니다 스트레이트도 아마 이 발언 때문에 정말 흥미를 느끼게 됐던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라의 녹을 먹게 되어 있는 사람이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 정치중립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극우 유튜브에 나가서 그렇습니다 의무조항을 이제 삭제를 해버립니다 없애버렸죠 그걸 올해 3월에 없앱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강석호 총재가 들어오면서 부터였는데 이 장철호 사무부총장이라는 사람이 그게 자기공이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멍청이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나면 우리 어릴 때 많이 하던 말이죠 누구랑 싸워서 이기면 나 걔 깠다라고 온 동네에 소문을 내고 다닌다 그렇죠 그런 애들은 다음번에 지지만 아무튼 소문을 냅니다 내가 그거를 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공공연하게 또 미디어 분과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환경구호를 비롯해서 그 유튜버들이 소속돼 있는 그 미디어 분과를 본인이 주장해가지고 신설했다 그리고 별동대라는 명칭으로 단체 채팅방을 운영을 하는데 그 단체 채팅방에 1700명이 들어가 있다 꼭 군대식 이름을 붙여요 이런 조직하기 좋아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자유청년맹이라는 숙주에서 사실상 자금 지원을 받으면서 사조직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본인이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미디어 분과라는 공식 직함을 만들어서 거기에 자기 친구들을 꽂아주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의 세를 불리는 별도의 조직을 자기가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공신력을 높여줍니다 그 역할을 본인이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조직을 운영하고 이끄는 역할을 한다 거기에 본인이 사명감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자유청년맹이라는 진검다리 하나 맞다고 대통령이 자기의 지지자 조직한테 나랏돈을 거침없이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마치 공적 자금을 자기가 맘대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보통의 레거시 미디어들이 주목하는 포인트고요 예산 가지고 뻘짓한다 이런 거는 그분들이 해주면 되고 그런데 방송에서 주목했던 문제는 그거였죠 장철호 씨가 문자를 지지자들에게 보내는데 지지자인지 조직원인지 들한테 보내는데 이 정치중립의무조항을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에서 자유청년맹에 어떻게든 녹여내려고 워크샵 가도 정치중립 관련된 얘기하는 그런 워크샵으로 꾸미고 엄청 애를 썼어요 지난 정권이 자총을 개혁하기 위해서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걸 정치중립조항을 날려버린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면서 장철호 씨가 정관 삭제가 대통령의 뜻이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했다는 자랑을 한 거잖아요 강석호 총재가 이걸 보고 질겁을 한 겁니다 이 새끼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인터뷰에서 부인을 합니다 대통령이 하려서 그런 거까지 지시하냐 반문을 막 하고 대통령실이 입 꾹 다물고 있고 그런데 이미 자랑을 해놨잖아요 이걸 MBC는 보고 물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문제가 돼서 이 사람은 곧 잘립니다 그렇습니다 잘리고 나서 그 당일날 사표내고 나서 그 당일날 어딜 가니만 아까 말씀드렸던 BJ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잘리고 왔다고 합니다 좋겠다 외롭진 않겠다 갈 데가 있네 BJ톨이 그때 방송을 어디서 하고 있었느냐 검찰청 앞에서 이재명 구속을 외치는 집회를 하면서 그걸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모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의 끈끈한 네트워킹이라는 게 자유총년맹보다 위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장철호는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저도 그거 실패했습니다 누군가 싶어요 그냥 검색해가지고는 잘 안 나오고 기존의 직업이 뭐였는지 이런 것도 저는 끝까지 못 찾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를 어디서 찾았느냐 대전투데이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대전투데이? 저도 생각 처음 들어봤습니다 여러 난립하는 각 지역 인터넷 매체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전투데이라는 매체가 있어요 근데 이런 매체에 가끔 보면 정치적 야심을 갖고 있는 인사들이 종종 나와서 어디 그 레거시 미디어 같으면 기자가 알아서 걸러줬을 것 같은 멘트들이 그대로 들어있는 인터뷰 전문이 올라갑니다 방언에 가까운 신앙 간증을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방언에 가까운 신앙 간증을 하느냐 본인의 위세를 과장하려면 온갖 에피소드를 구체적으로 동원해야 되거든요 윤 대통령이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윤 사모의 이대회장 현재 회장이기도 한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대전투데이에 관련된 인터뷰를 하다가 장철호라는 이름이 거기서 튀어나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야 이렇게 봤는데 장철호가 그러면 사무부총장으로 가기 전에 자유총렬에 가기 전에 뭘 했느냐 2022년 1월 한창 20대 대선의 한가운데 그때 전국 유세가 펼쳐지고 있을 때 기호 2번 윤석열 후보의 유세 현장마다 따라다니는 유세팀이었습니다 근데 유세팀에서 이 사람의 역할이 뭐였느냐 무대가 펼쳐지고 앞에 군중들이 쫙 들어서고 방송 진행하죠 거기서 윤석열 후보를 소개합니다 막 하고 이러면 갑자기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흥분을 끌어올리는 둥 둥 하는 킥드럼 킥드럼 진짜 정확하게 킥드럼이다 킥드럼이 울리기 시작하거든요 위윌 위윌 락큐 윤석열 등장음악과 함께 킥드럼이 울리는데 그 대북 큰 북을 치는 사람 그 큰 북을 치던 큰 북 치는 남자 그게 장철호입니다 황철순 어 황철순 북맨 북맨 북맨의 역할 근데 여기서 북맨이죠 북맨 아니 아니 자유총연맹 부총재가 갑자기 거기서 사무부총장 사무부총장이 거기서 북을 치고 북 치고 있었던 그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언론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러니까 뭐 그냥 저같은 평범한 시민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이 사람이 매체에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북맨으로 등장합니다 북맨으로 저희가 소셜에 공지해서 이 사진을 올려놨기 때문에 아실 텐데 이게 연합뉴스티비 보도인데 윤석열 후보 유세장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북이 있는데 북이 진짜 커요 북이 사람 6명만 해요 여러분 이 대북이 뭐냐면 나중에 이 대북이 나중에 울산으로 갑니다 포안인가 울산 쪽으로 가서 왜 나 울산이야 조형물은 이게 비치가 됩니다 광장의 비치가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만든 북이다 이거예요 이 북이 윤석열 후보의 모든 유세 현장에 함께했고 거기에 대통령이 후보가 되면서 사인을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윤석열 후보의 유세의 상징이었습니다 가슴을 울리는 큰 북 둥둥 그리고 그 둥둥 타격음을 만들어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정권 바뀌고 2023년에 유세의 킥드럽맨이 자유총연맹 사무부총장이 됩니다 북치는 남자 장철호입니다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사르르 녹는다 달콤하게 짜릿하다 이거 무슨 디저트지? 디저트가 아니고 유산균 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 하지만 자주 잊게 되는 유산균 사르락토라면 맛있어서 잊을 수가 없다 눈꽃처럼 사르르 프리미엄 유산균 큐비엔 사르락터 제조원 비포단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 스미스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겠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해 주십시오 데스크탑에 한해서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그 북치는 거를 얼마나 잘했는지 모두가 감동했던 그 대북 사운드 북을 얼마나 잘 치는지 잠깐 좀 들어보실 텐데 물론 이게 사회자의 멘트에 묻혀서 정확하게 그 소리에 주목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음부를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헬마우스 코를 최초로 북을 들으려고 나는 헬마우스 시간에 파일을 먼저 받고 파일명이 대북이길래 당연히 북한 얘기인가 보구나 북미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 왜냐면 나도 처음에 북이었어요 대북 유세팀이라길래 아니 뭐지 세터민들 대상으로 유세팀이 따로 있었나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대북을 치는 유세팀이 별도로 있었던 거야 그게 뭐야 그 대북 사운드 포항 유세단시의 대북 사운드입니다 들어보시죠 3월 9일 우리는 대한민국을 바꿀 것이고 그 적임자는 바로 유세팀으로 보입니다 모두 두 편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게 작아서 젠베 같은데 옆에 있으면 개 클 겁니다 옆에 젠베 같은 거 있어요 뚜당따당땅 뚜당뚜당땅 이게 별게 있고 젠베가 맞구나 그건 젠베 따로 있어 대북팀 안에 젠베 같은 게 있습니다 소복들이 여러 개가 있고 뚜당따당땅 사이에 둥 맞아요 있어요 킥드룸 사운드 그게 장철호입니다 자유총연맹의 사무부총장이 전개해서 처음으로 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것은 북소리입니다 처음엔 육성이 아니었어요 육성이 아니라 고성이었습니다 고성 큰 북소리로 데뷔를 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대북팀에서 북치는 사람이던 장철호가 나중에 뭐랑 연결이 돼 있다는 게 드러나냐면 제가 참고하게 된 그 인터뷰 윤사모 윤석열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윤사모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 거를 소개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북을 치게 된 사연이 곧 윤사모와 연결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김상진 상진아재 같은 경우에는 찾아보다가 예전에부터 알았잖아요 봤더니 펠목스가 그 얘기 했었는데 어느 순간 윤석열 지지 세력이 돼 있는 거예요 되게 일찍부터 샀어요 윤석열 주를 근데 그 사람이 윤지사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윤지사요? 윤석열을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아직 사랑할 수는 없구나 누군가가 투자를 주저할 때 확 지르는 사람이 있죠 우린 사랑해 이러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이제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북 치기 전으로 가야 됩니다 야 이거 몬스터 같다 그 만화 우라사나오키 몬스터 같다 그렇죠 그렇죠 북을 칠 때는 이미 중앙계에 데뷔를 한 거예요 중앙정계 데뷔해요 중앙정계에 데뷔하기 전에 변두리 시절 윤사모가 시작이 됩니다 윤사모가 언제 출범을 했느냐 2020년 1월 11일에 창립이 됩니다 야 진짜 빨리들 투자하네요 자 이거는 언제 시점이냐 소위 말하는 추윤대전의 막바지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맞붙었던 2019년 연말을 지나고 이제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대선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하던 시점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권 후 대선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하던 시점 2019년 11월쯤에 국제신문이 여론조사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론하고 나서 몇 달 지난 시점입니다 국민일보 국민일보였나요 여기에 이제 탑승하는 사람들이 윤사모로 만듭니다 2020년 1월 11일에 창립이 됐는데 그때는 비밀조직이었고 지금도 비밀조직입니다 그래요 어디에 서식하는 비밀조직이냐 페이스북 비밀페이지 아 회원가입해야 되는 회원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검색은 할 수 있는데 가입을 하려면 돈을 내야 됩니다 아 돈을 내야 돼요? 와 페북페이지인데 자신의 실명 그리고 자기의 사진을 계정주한테 먼저 보내서 인증을 해야 됩니다 여신의? 어 그렇죠 여신도 얼굴은 요구 안하지 않아요? 어 여신 얼굴은 아니거든요 아마 신분증 아니야? 신분증 신분증 틴더지 아 틴더네 아 틴더 그렇게 해서 이런 기본적인 프로필을 공개를 하고 가입비 만원 회비 만원입니다 어 비싸다 연 13만원이면 어 13만원 요거를 내야지만 NPHP보다 비싸 현재 그래서 페이스북 페이지에 회원이 제가 검색했을 때 2만 8천 명 정도 됐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주장하기로는 세를 좀 부풀리기 위해서 회비 내지 않는 총 회원까지 합치면 한 10만 명 정도 된다 그렇겠죠 아 우리 저 예전에 기사 읽기 노래할 때 한동훈 카페 60명일 때 나왔던 기사 같은 거 음 근데 이 10만 명을 어떻게 인증하는지 모르겠어요 회원 가입을 안 받았는데 네 어쨌든 10만 명이라고 주장하는 그 윤사모가 성립이 되는데 응 당시에 홍보 문구를 보니까 이제 기사를 이제 보도자료를 쭉 뿌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크게는 정책 자문을 하는 이제 교수 그룹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 최고 경영자 그룹 CEO 그룹이라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가입한 사람들 중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있다봐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그룹을 따로 그 물주로 모아놨겠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대충 뭐 남아난 놈 중소기업주들 가가지고 아니 모르지 또 지역에서 또 알 수 없죠 그리고 이 블러핑 몇 명인지 공개를 안 하니까 우리가 알 수 없죠 그게 있고 소위 일반 민초 그룹이 따로 민트초 그룹이 왜 있어요 왜 굳이 왜 굳이 아 왜냐하면 대통령이 민초파거든요 아 아 아 아 아 여기는 가입하려면 먹는 거 인증해야겠다 어 요렇게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모양새는 다 갖춘 거예요 자문 그룹이 있고 자금 되는 그룹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점조직이 따로 있는 인원 그룹이 있고 해서 일종의 사조직으로서의 유형은 다 갖췄다 요렇게 이제 만들어졌고요 초대 회장이 홍경표라는 사람인데 여의도연구원 전문의원 출신이니까요 네 정치권의 속성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전에는 뭘 했었느냐 이현주 전 의원이 전진당이라는 걸 만들었을 무슨 4.0 어쩌고 하던 때 네 뭐 전진 4.0인가 뭐 그런 거 만들었을 때 나중에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정거장 정당이었는데 맞습니다 그거 만들었을 때 인재영이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기웃기웃거리던 선수들 중 하나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직을 어떻게 규합하고 그걸 어떻게 정당 조직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기본기는 있는 사람인 거죠 창당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윤사모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당을 만듭니다 조금 빨리 만들었어요 2021년 4월에 야 진짜 빠르네요 자기들 주장으로는 6만 명 규모로 다 함께 자유당을 창당합니다 야 이거는 되게 탈옥한 사람들이 귀엽게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우리 다 함께 자유당 프리 브룩스 워즈 시어다 근데 이제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 판데믹에 6만 명이 어떻게 새? 여튼 어쨌든 뭐 전국 조직으로 전당대회를 거쳤으니까 이거는 이제 성립이 된 정당입니다 다 함께 자유당 2021년 4월에 성립이 됐으니까 이거 더불어민주당의 라임이구나 그겁니다 아 그러네 근데 말하자면 제3지대 정당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는 보수당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만들 때는 원래 윤석열 후보도 다들 보수당이 아니 보수당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죠 이 사람들이 자 2021년 4월에 창당을 했으니까 창당 준비위원회 작업은 2021년 1월부터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상당히 일찍부터 윤사모를 조직화하기 시작하자마자 사실상 정당 플랫폼을 준비를 했던 거고 이거는 사실 반기문 플랫폼 준비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류근찬 의원이 전 의원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어디 미친놈을 먼저 만들어온는데 다 없나 그리고 아무 당이나 찾은 다음에 그걸 친반대통합으로 바꾸잖아요 그런 작업 같은 거죠 그 준비작업으로 의미가 있을 거라고 계산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창당이 4월인데 3월에 윤석열이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거든요 그러면 4월에 다함께 자유당을 창당했을 때 홍경표는 꿈에 부풀었죠 이제 곧 윤석열 여기 오면 총장님께서 우리 당에 오셔가지고 대선 후보로 대한민국 싹쓸이 할 것이다 이런 꿈을 꿨고 자기가 그 플랫폼을 선점했다라는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럼 정치하는 선수들은 이런 선수들은 그냥 순진한 마음으로 윤석열만 바라보고 했을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연히 새가 커지면 그때 알게 된 커넥션을 가지고 기성정당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뭐로 해도 열심히 하면 남는 장사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는 아마도 윤석열 소위 비밀캠프 쪽에서도 그 가능성을 염두에 뒀었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2021년 3월에 그만두고 나와서 6월까지도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 당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할 거냐 말 거냐 혹은 밖에서 창당을 할 거냐 그렇죠 혹은 무소속으로 나올 거냐 계속 갈팡질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김종인은 이렇게 얘기하고 윤여주는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계속 지상중개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때까지도 여전히 가능성을 염두에 둔 상태로 짱을 보고 있었는데 있었는데 결국 2021년 7월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합니다 그리고 다함께 자유당은 망했죠 9월에 해산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실패한 프로젝트가 된 겁니다 그러네요 심지어 합당도 안 해줬어요 그냥 공중분해가 되는 겁니다 뭐하러 합당해 줍니까 이상한 사람들 들어오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근데 이제 저는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아 4월에서 6월까지는 윤석열 캠프 쪽에서도 고민을 했구나 라는 일단을 본인이 윤석열 본인이 나중에 사후적으로 공개를 합니다 아 그래요 본인은 공개하고 싶었지 않았지만 공개가 되죠 그게 뭐였냐면 더탐사에서 보도를 했었던 윤석열 녹취록의 존재입니다 지금은 뭐 누군지도 모르는 애매한 수준의 정당인과 통화를 한 내용이 공개가 되는데 되게 언제나 특이한 게 있어요 이 부분은 누군가 통화를 하다 말실수한 게 늘 세랑하거든요 근데 상대를 보면 100% 하발이에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얘기를 너무 긴 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자기가 드러내면 안 되는 일단들이 드러나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레거시 미디어들이나 혹은 뭐 유튜브 매체들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지만 저는 여기서 다함께 자유당 같은 어떤 외부 조직과의 연결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국힘에 들어간 뒤에도 국힘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고민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 뒤에 사후적으로 얘기하는 대목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요 사실은 5, 6월 달에 선제적으로 입단할 생각도 하다가 바깥에 우리 선생님 같은 여론이 워낙 많아서 제가 안 들어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때 제가 들어갔으면 최재형이도 못 들어오고 국힘에 101명 중에 80명은 앞에다 줄 세웠어 그러면은 이준석이도 당선 안 시킬 수가 있고 말이죠 사실은 진짜 했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놈은 당을 바꿔버렸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자 이 부분에서 지금 후회를 하는 거죠 사실은 5월, 6월 2021년 5월, 6월에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그때 바깥에 있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머뭇거리다가 타이밍을 놓쳤다는 얘기예요 자 잠시만요 이거 정말 수준이 너무 이런 얘기 자주 해서 지겨우시죠 수준이 설렁탕 대화죠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나냐면 국힘에 101명이라고 말하는데 국민의힘에 국회의원은 112명입니다 달마시안이라고 헷갈렸나? 잘 모르고요 그리고 많이 이런 거 아시는 분들 예를 들어 더탐사는 워낙에 이런 걸로 잘 하는 걸로 유명하니까 이런 거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부부가 무슨 이런 하바리들과 대화를 할 때마다 국힘을 그렇게 까죠 세상 싫어해요 그러니까 제가 추정하기로는 4월 말에 다함께 자유당이 창당이 되고 5월, 6월까지도 계속 고민을 했어요 외부에서 당을 할 거냐 아니면 무소속으로 갈 거냐 국민의힘에 입당할 거냐 근데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박살이 나니까 국민의힘도 안 들어올 것 같으면 봐주지 않는단 말이죠 최재형 신났습니다 그리고 이준석도 그때는 계속 때릴 때고 안 들어오면 버스 출발한다는 게 계속 걸리고 있을 때입니다 유승민, 홍준표도 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마음 급해서 뛰어들어가게 되고 들어가면서도 이준석 패싱하고 입당을 한다느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여전히 윤사모와 그 윤사모가 만든 정당과의 연결고리가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희망고문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근데 또 하나 이게 가장 합리적인 해석일 수밖에 없는 게 방금 당에 들어왔는데 조직이 어딨고 사람이 어딨다고 그때 그렇게 지지자들이 몰려다니죠 제가 한동훈 장관 요즘 돌아다닐 때 전통시장에 떡볶이집 같은 프린트가 뒤에 붙어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거는 되게 어색하지만 돈을 주고 어디 인쇄소에서 받아온 물건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게 다른 동네에 갈 때도 똑같이 등장하거든요 정치 조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걸 들고 기차를 타는 방금 입당한 신인이 그런 게 어디 있을까 실제로 사실상 창당이 가능한 수준의 조직을 그때도 약간 외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던 어떤 단초가 보이는 거고 그 전에도 그런 단초는 어제 시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허한깔기에 있었습니다 대검찰청에 허한깔던 2020년 10월 11월에 걸친 그 시기 그때 정직 처분을 추미애 전 장관한테 받아가지고 소송을 하고 이럴 때예요 가처분 신청해가지고 인용이 되고 이끄는 일을 했죠 그때 그거 담당했던 게 지금 법제처장을 하고 있는 이완규 변호사인데 돌아갔군요 자리가 그렇습니다 이완규 변호사한테 그때 몇만 명의 탄원서를 모아서 전달합니다 왜 검찰총장을 탄압하느냐 탄원서는 가라 서명하면 바로 잡혀 들어가요 사람이 필요해요 그 탄원서를 모아서 전달한 게 누구냐 윤사모다 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직의 큰 도움은 그때부터 있었다 누군가 그걸 하긴 해야 돼요 근데 검찰청에서 공무원 동원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만명의 탄원서를 윤석열 개인 혼자서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돈을 써서 하는 것도 굉장히 돈을 쓴다고 치면 돈이 많이 들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걸 돈을 써서 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는 거죠 대신 해주는 조직이 있는 겁니다 이때 이미 그렇습니다 그때 만들어서 해줬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윤사모 회장을 하고 있는 2기 회장 최성덕 이거 아까 얘기했던 다함께 자유당 창당하는 작업을 했던 홍 씨 홍경표하고는 나중에 싸우고 갈라집니다 아 좋아요 그건 뭐 선거 때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 최성덕 씨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21년으로 들어오면서 당시 윤 총장님이 사태와 더불어 제3지대로 갈 것 같아서 우리 윤사모에서는 선제적으로 그분을 모실 수 있는 곳을 만들기로 하고 가칭 다함께 자유당의 창당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아니 이런 귀한 정보가 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 대던투데이 그러니까 잘 찾아봐야 된다니까 대전투데이의 기사로 남아있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그냥 이렇게 기사로만 남겨놨을 리가 없는데 대전투데이와 최성덕을 검색을 해보면 대전투데이 대표이사 등등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도 남겼고 구글에 그냥 굴러다닙니다 그리고 대전투데이의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뭐 아무도 몰라요 구독자 20명인가 뭐 그래요 근데 거기에 최성덕이 대표이사실에서 기자들하고 같이 인터뷰를 해요 근데 그 인터뷰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형식을 갖춘 인터뷰가 아니고 최성덕 회장은 그냥 소파에 깊은 사람 푹 잠기는 소파 있지 않습니까 대표실에 있는 그 소파에 푹 앉고 그 앞자리에 앉은 기사가 뭐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그냥 자기 이제 간증 집회처럼 뭐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를 휴대폰 카메라를 비스듬하게 세워놓은 상태로 그냥 대충 찍습니다 뭐야 보기에 따라서는 김건희 여사 코바나 콘텐츠 그 손목시계 몰케라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아니 탈레반보다 성의없겠지 그럼 어떡해 그걸 그러니까요 그런 인터뷰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과시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단서들을 흘리는데 그게 나중에 단서가 될 거라는 것도 잘 모르거든요 대전투데이는 그리고 신천지네요 이게 이제 결국 조직 문제인 거죠 다 조직인 거예요 그리고 조직을 굴리는 돈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하는 문제랑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이 대전투데이한테 이런 일 부탁하는데도 돈이 아무리 자발적으로 했어도 조금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이런 일을 하는데 이 최성덕 씨가 대전투데이랑 인터뷰할 때 이 부류의 사람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부류 사람들과 공통된 하나의 특징을 또 보여줍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징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나쁜 일에는 불길한 징조가 항상 나타나죠 저는 미신을 믿지 않지만 이거 윤석열도 항상 하는 얘기죠 미신은 믿지 않지만 징조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MBTI는 믿지 않지만 같은 소리잖아요 저는 MBTI는 믿지 않지만 혈액형 점은 믿습니다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미신이 곧 징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난해 6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통령 출마 선언할 때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윤 대통령과 고향이 같은 논산 노성에 사는 다함께 자유당 충남도당 위원장인 이의형 위원장이 과로와 인파에 밀려 심장마비를 일으켰습니다 큰일이죠 아니 근데 지금 이 심장마비 안타까운 심장마비와 지금 윤 대통령의 연결점은 고향이 같다는 거네요 윤 대통령은 고향이 논산 노성이 아닙니다 아 심지어 아니야 이거 이명박 때부터 유구이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 거기서 안 태어났다 윤 대통령의 아버지가 논사 출신이야 뭐 좀 독특하죠 이제 이런 의식구조 근데 이제 이의형 위원장님은 그 뒤에도 별다른 활동이 없어요 이분은 추적이 실패했어요 제가 어쨌든 응급 후송을 했는데 병원에서는 일시적인 심정지 과정에서 뇌사 상태가 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뇌사 상태가 되면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한 게 아니고 뇌사거든요 그냥 뇌사는 판정이죠 상태가 아니고 네 이분이 뭔가 의사가 한 설명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거죠 그죠 잘 못 들었다 네 뭐 잘못 들은 것 같아요 그냥 불렀는데 대답 안 하면 뇌사인 줄 아는 거겠지 잠깐 의식불명 상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복을 하거든요 그죠 병원에서는 열흘가량이 지나자 장례실 준비를 하라고 했으며 캠프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주목한 게 캠프입니다 6월 29일인데 캠프가 있어요? 이제 막 정치 참여 선언을 한 사람이 캠프라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캠프가 무슨 캠프 KC 캠프 용산이 아닌 이상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일 텐데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자체적인 대선 후보가 그 당시에는 없었으니까요 캠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라고 하고 혼수상태에 빠져있던 이의영 위원장이 3주 만에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하면서 의사들도 크게 놀라워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되기까지에는 우여곡절이 많겠지만 반드시 대통령이 된다는 확신을 더 한 번 가졌습니다 물론 그분이 의식을 회복한 거는 축하할 일인데 그거랑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거랑은 무슨 상관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저는 MBTI를 믿지 않지만 직업은 우생학자입니다 옛날에 저거 엑소시스트와 관련된 음모론 중에 이거 많지 않나요? 작가의 여동생의 룸메이트가 감기에 걸렸다는 식으로 어쨌든 대전투데이의 최성덕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 두 가지죠 윤석열을 뒤에서 후원하고 있던 조직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대선 캠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여차하면 윤석열의 신당으로 기능할 다함께 자유당이라는 정당을 이미 조직해서 플랫폼으로 준비 중이었다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신인 정치인은 이미 정치 대비를 선언하기 전부터 자신의 사조직을 운영하고 있었거나 혹은 사조직과 일정 부분 연결되어 있었다 이걸 추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뒤집어서 생각해보세요 반기문 때도 뭐 그러고 이번에도 이걸 보시는 분들도 그런 반응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아니 어쨌든 그 당으로 안 가지 않았냐 국민의힘으로 가지 않았냐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 그동안 조직 일은 왜 했으며 사람은 왜 움직였으며 돈은 어디서 나와서 쓰였을까 안 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지금 이 사람들 있잖아요 결국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윤석열 안티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얘기도 광고 뒤에 해드리죠 이게 이제 어떤 중립적으로 보셔야 할 건 중립적으로 보셔야 좀 더 편안하게 본질을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김동연 도지사가 민주당에 입당하기 전에 충청권 출신이니까 같이 도와주던 조직이 있어요 사실상 캠프 역할을 해주고 충청 대망론 피켓 들고 다니던 그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이 지금은 싫어할까요 그땐 왜 도와줬을까요 뭘 믿고 했을까요 어쨌든 하긴 했잖아요 이 정도를 기억해 주십시오 광고 듣고 나오죠 XSFM입니다 요즘 치약 뭐 쓰세요? 요즘 치약이요 요즘 치약 까다로운 사람들의 치약 안심 치약 요즘 치약 네 진경옥 팀장입니다 저희 엄마요 진짜 경자옥자요 충성 경장 진경옥 세상의 모든 경옥을 위해 120시간 진하게 다렸습니다 활력있는 사람들의 이름 진경옥 평생 네이차 내장 그래픽을 갖춘 안정적인 CPU CPU의 가장 적절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만 써본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의 M.2 SSD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까지 이달의 PC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8279-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컴스테이션 메뉴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라이젠 5 5600G 에이소스 메인보드 500기가 SSD로 이뤄진 사무용 가정엔터테인먼트용 PC 모델1 그리고 두번째 라이젠 7 지포스 4060으로 업그레이드된 게이밍 PC 모델2 모델2까지만 해도 웬만한 게임은 돌릴 수 있습니다 라이젠 9 4세대 5900X와 에이소스 게이밍 메인보드 지포스 RTX 4080 16기가 극강의 하이엔드 시스템 모델3는 모든 게임을 풀어보러 돌릴 수 있습니다 2K 모드에서 앨런웨이크2가 울트라에서 무리없이 돌아간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관없는 얘기인데 더 게이머워즈 이달 초 앨런웨이크는 게임 오브 더 이어는 못 받았고 게임 오브 더 이어는 사실 우리 녹음하기 전에 예상했던 대로 발더스 게잇3가 받았고 앨런웨이크는 각본상과 각색상을 각본상과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앨런웨이크2로 할 수 있어요 울트라로 모델2로도 할 수는 있죠 FHD로 미드로 해놓고 보리없이 돌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모델1,2,3 이렇게 레벨별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성비 좋은 필립스의 24인치, 27인치 모니터와 윈도우 12를 정품으로 추가 구매가 가능합니다 말씀 한번 하시거나 그도저도 아니면 액세스몰에서 옵션 하나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니터와 윈도우즈도 판매하고 있고요 클릭 한번으로 편하게 데스크탑을 장만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 공공기관 등의 대량 주문 상담도 환영합니다 컴스테이션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고 더 많이 사시거나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경씨 사장에게 전화하세요 저희 오디오 광고를 들으시면 나오잖아요 이런 류의 이야기 누구나 조직은 다 있는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조선일보는 내부에서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킨 최종 주인공은 우리다라는 착각 혹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 말은 반 정도 맞고요 우리가 띄워주면 대통령이 되고 우리가 제끼면 탄핵된다 정도의 생각 구조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중동과 대통령의 관계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중동은 대통령의 밑에 있다는 생각을 죽어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는 참남된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만들고 내리는 것도 할 수 있다 띄워주는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언론이 가질 태도 중에 제일 몹쓸 태도죠 다만 이런 매체들도 있습니다 군소 매체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열심히 줄을 서서 일편단심 밀어주면 우리가 밀어준 대통령이 되는 거다 그 사람은 우리 대통령이다 일종의 충성이죠 이건 조직 크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권력의 특성상 더 작은 매체들은 이번에 팍팍 밀어주고 우리가 조직책도 해주고 나중에는 지선을 이기면 도지사한테 광고도 받아오고 그렇죠 소박한 꿈을 키우는 거예요 원래 100원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 100만원 받으면 부자인 거예요 그런 매체들이 있어요 그런 걸 헬마우스가 뒤져온 거고요 기사 하나 읽어드릴게요 23년 3월 10일에 시사우리신문 왠지 만두를 팔 것 같은 이름이지만 그러네요 기사 일부를 읽어드리죠 전당대회 때입니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대표가 52.93%의 압도적인 득표로 당대표에 당선됐다 이날 득표율은 역대 전당대회에서도 최고의 득표율이다 이러한 압도적인 득표로 당대표에 당선된 것은 윤심이란 태풍의 위력을 재확인한 전당대회였다 경선 내 가장 김대표를 공격했던 황교안 후보는 문장은 어색하지만 제가 읽느냐 읽는 겁니다 경선 발표 당일에는 결과에 대해 승복한다고 했지만 당대표 부정선거 규명을 하겠다고 군부를 지피고 있어 그 행보에 많은 당원들이 우려와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어 그의 앞날이 순탄하지만은 않음을 예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자 이렇게 문장을 못 쓰고 태극기 할 것 같은 이런 분들은 다 황교안 좋아할 것 같죠 아님을 알 수 있죠 그러네요 이런 자국이 하나 그러네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대표의 압도적인 당선에 강력한 윤심의 위력을 부인하지 못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윤 대통령의 당선에 많은 기여를 냈던 팬덤 조직들의 역할도 부인할 수 없다 팬을 쓰고 있는 이게 팬앤마이크 보기보다 느끼는 것인데 표기를 자유롭게 하시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부터 발벗고 나서 서서 불러내고 당선에 1등 공신 역할을 했던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 회장 최성덕 이하 윤사모 2. 이번에도 김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3%대에 미미할 때인 지난해 11월 초부터 제일 먼저 김기현 대표 지지를 선언하고 앞장선 윤사모는 김대표에게 천군만마 역할을 했다 특히 윤사모 응원단을 만들어 경북 출정식 등과 전국 합동연설회에 빠짐없이 응원단을 전담했는데 홍보단장을 맡았던 빨간호세 사나이로 통하는 송승식 홍보전략본부장과 꽹과리 명인을 뺨치는 류제발 자문위원 등 스타를 배출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편 윤사모는 임무를 완성한 자축을 하는 형식에 해단을 하면서 본연의 임무인 윤 대통령의 영원한 호위무사 역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해산했다 모든 문장이 다 틀린 이 기사는 정말로 귀한 자료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아 많이 담고 있네요 최성덕이 등장하고요 윤사모가 등장하고요 거기에도 꽹과리 치는 사람 여기에서 뜨고 싶으면 드럼 위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타학기야 타학기 그리고 다들 모르고 지나가셨겠지만 김기현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질 때 제일 처음 간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포항인가에 있었던 그 대북 앞입니다 그 큰 북 대통령을 탄생시켰다는 그 북 앞에 가서 김현 촬영하고 그 북 치면서 시작했습니다 이 조직이 거기서 또 활약을 했네요 그대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조직은 드러머가 진골이잖아요 드럼 치면 승진 그리고 얼핏 득보처럼 느껴질 수 있는 이 조직의 위력이 왜 이렇게 쎈가요? 상준이를 스카우트하려고 하면 죽여버리겠어 21세기에 우리가 2023년에 여전히 정당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조직이라는 옛스러운 그 명칭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아니 조직 없이는 정치 못해요? 이준석 그냥 방송만 해가지고도 저렇게 지지세도 없고 유명해지고 다 하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는 지난 시간 이번 시간에 걸쳐서 꼭 쭉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윤사모가 그러면 뭘 했는지 스스로 정체화한 그 이벤트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이게 왜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들은 이거를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민을 조직화해서 정치적인 힘을 키우는 데 활용하지만 어떤 정치인들은 구태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건데 이 예만 들고 가죠 전통적 조직 운영이 좀 더 축소돼야 되고 의미가 실제로 지금 작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직까지 이상주의에 가깝다는 건 사실 여의도에 있고 정치부 기자 모두 다 이해하는 것이 지난번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장재원 의원의 부알라 사건 말 없이 모든 말을 다 했죠 그래서 그 모든 말은 기자와 평론가들이 대신 해석해줍니다 나 인요한 안 무서워 나 김기현 안 무서워 나 윤석열 안 무서워 그걸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쪽수로 다 보여준 거예요 92대2의 관광버스에 채운 4200명의 조직을 통해서 인요한 혁신위를 한 방에 무너뜨려 버렸죠 그 비슷한 일들을 윤사모가 윤석열을 위해서 제공을 했는데 이거는 윤사모 현 회장인 최성덕 회장이 인터뷰에서 직접 얘기한 우리가 윤석열을 위해서 뭘 했는가 합니다 리스트가 쫙 이래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편파 방송을 하는 MBC 본사 광장에서 100여 개의 조화를 앞세우고 20일간 릴레이 규탄 시위를 했다 MBC 광장이 처음에 누리꿈 스퀘어를 만들 때 MBC에서는 큰 꿈이 있었을 거예요 킵스터들이 버스킹도 하고 보드도 타고 이럴 줄 알았겠지 그런데 집회의 현장이 됐죠 꼭 이 사람들만 앉아있습니다 국민의당사 앞에서 3일간 안철수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집이 이거 얼마나 절실합니까 그 당시에 후보 캠프 입장에서는 진짜 절실한 짓이에요 그렇죠 그게 사실상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으니까요 이재명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전국 사회적 경제단체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시위 이런 거 이재명 후보 측을 방해하는 거죠 박지원 국정원장의 권력기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대검찰청과 국회의사당 앞에서 7일간 릴레이십 이거는 당시 문재인 정보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전국에서 최초로 독립운동의 성지 안동에서 화천대유 수사를 촉구하면 왜 이걸 안동에 사는지 모르겠지만 왜 안동에 사는지 실제로는 그런 의미죠 야당 대표의 고향 아 그렇네 이재명 대표의 고향에서 화천대유 수사를 촉구한다 그 말은 감히 못 쓰는 거야 멋있어 보일까봐 그래서 말하자면 이재명의 손발 묶기를 맞아요 맞아요 시작부터 대검찰청 국회의사당 앞에서 화천대유 특검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했고요 요즘 조흥천 의원님이 강성 지지자 강성 지지자 하는데 이 정도는 해야 강성 지지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네요 아직 헬마는 반도 소개 안 드렸습니다 방향이 여러 방면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일부러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재명 때리고 문재인 정부 때리고 자기 후보 지키기하고 그리고 또 뭐라 하느냐 성상남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 사퇴축구 및 규탄대회 개최 그냥 조금이라도 싫어하면 다 때립니다 가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윤석열이 아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네라고 생각을 하면 이미 윤사모가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앞에 수박 갖다 놓는 거 이거에 비하면 테러도 아닙니다 대서북 청량단이네요 이준석에 대한 공격이 상당히 거셌어요 대통령 선거는 하지 않고 온갖 트집을 잡으면서 당을 뛰쳐나가 울산 제주도로 다니면서 목리를 부리는 이준석 대표의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문자 폭탄을 하는 이야 이게 자기들이 얘기하는 윤석열 당선의 공모입니다 해놓고 자랑합니다 자 경선을 대비하여 이거 중요해요 경선을 대비하여 당원배가운동 전개 가장 오피셜한 정치활동입니다 정치조직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원배가운동은 결국 결과적으로 뭐를 만들어내느냐 경선에서 홍준표 전 대표가 홍준표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이기고 당원 투표에서 집니다 그것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꽤 큰 격차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후보 자리를 윤석열한테 뺏기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상합니다 아니 원래 당에 오래 있던 사람이 그럼요 당원 투표에서 이기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지금 민주당의 분란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온 언론이 몰려들어서 그전까지만 해도 대의원의 표수를 줄이는 게 개혁이라고 20년째 떠들던 사람들이 지금 대의원의 힘을 떨어뜨린다고 하니까 다 욕하고 있죠 이대명 사당화라고 그렇죠 왜 당원에서 이기니까 일반 당원에서 이기니까 이게 원래 일반적인 정당의 그림이에요 더 오래 있었고 더 따뜻한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보통은 세몰이를 잘하기 때문에 대의원들을 더 많이 끌어다 댕기고요 당원들도 더 많이 끌어다 댕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근데 윤석열이 이겼다고요 그 싸움에서 지난번 대선 후보예요 네 이런 부분들이 쭉 전개가 되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실상 우회적인 선거운동을 했다는 얘기도 합니다 뭘 했다고 하느냐 전국적으로 손해하면서 나라 살리기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윤석열 이름을 연호를 안 했을까? 이거는 유세 집회예요 사실 사실상 밴드의 리더인 드러머들이 북을 안 쳤을까? 아니 타이틀만 나라 살리기 결의 대회지 그럼 나라 살리기라고 하면서 무슨 고로 외쳤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정권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했겠죠 이게 사실상 우회적 선거운동이고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정의 공정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나라 살리기 천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이것도 사실상 선거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정의 공정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윤석열의 슬로건 윤석열의 슬로건입니다 그리고 앞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 이건 뭐 진중권 사랑 모임인가 그렇죠 이 카피가 썩 마음에 들었던 거지 그리고 또 이런 거 합니다 윤사모 임원 1699명 윤석열 대통령 예비후보 캠프에서 지지선언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선거운동이고요 임원만 1700명이에요? 그렇죠 사실 이런 정도의 규모 약간만 축소하고 하는 짓 비교하면 이게 영호남의 인구밀도 낮은 지역에 경선 논란이라고 나올 때 이 일들을 다 집합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 전국 방방곡곡을 방문할 때 방송국 토론회 때 응원전까지 이걸 다 하나씩 짚어봤는데 이게 뭐냐면 일종의 용역강패 같은 청부업을 수행을 하고요 이준석 괴롭히기 이재명 괴롭히기 이런 거 하죠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지원 세력을 조직화하는 일 서명운동 받고 결의 대회 같은 거 하고 조직화 활동을 하고요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 상대 정파를 공격하는 거 MBC 앞에 가서 두드러워 붙인다든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화천대유 수사를 촉구한다든지 이런 것들 사실상 조직이 왜 필요하고 어디다 쓸 건지를 이야기할 때 거의 참고자료 수준에 뭘 하면 된다 뭘 하면 후보한테 도움이 된다를 거의 그대로 한 거죠 해도 되는 일로만 놓고 보면 정당 내의 지지세력이 하는 일을 다 하고 있고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놓고 보면 용역당패가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도 되는 일과 용역당패가 하는 일을 섞으면 뭐죠 용역당패입니다 그쪽으로 수렴되죠 용역당패 쪽으로 수렴되죠 좋은 표현이에요 서북청년단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서북청년단은 정치 조직이고 이승만의 하부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문화대혁명인 거고요 제가 자주 거행을 싫어하는 말이 실제로 아인시대에서 봤던 생명 같기도 하고 네 저희가 이제 사실 두 시간에 걸쳐서 그러면 조직화가 정치 신의한테 왜 중요하고 그리고 그 조직화를 위한 기초 움직임들이 어떻게 한 2년여에 걸쳐서 전개가 됐고 지금까지 이루어졌는지를 쭉 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에 던져놨던 장철호라는 이름 장철호라는 연결고리가 어떻게 현재 정권에서도 이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고리가 되는지 그리고 그게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극우 유튜버들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는지까지를 다음 시간에 알아보면 이 연결고리가 다 한 번에 해명이 됩니다 이 키맨이 북맨이었어요 우리 김성수 감독님 조금 더 드라마틱한 차기작을 노리신다면 오늘 방송을 여러 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이 키맨이 북맨이었어 네 북맨에서 최고 자리까지 그 저기 트웰브 몬키즈에서 가장 소름돋는 장면이잖아요 옛날 역사책 같은 거 봤는데 거기 브로스리스 있는 장면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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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처럼 이 북맨이 이건 어쩌면 이제 포레스트 건프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끝으로 인경빈이 이런 발견을 하기 전에 지난 대선이 다가오고 있을 때 다함께 자유당의 존재를 누가 크게라도 좀 알려줬으면 그때 윤석열이 중도의 희망이라고 오해했던 사람들 어떻게든 돌려세울 수 있지 않았을까 아 그렇죠 친위조직이라고 있는 게 이름이 자유당입니다 만 알려줬어도 말입니다 이상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참 이상한 거예요 안 찍을 절반은 이 사람이 우파인 거 알았어요 우파로 갈 거 알았어요 그 부분인 것까지는 다 알진 못했지만 근데 흔히 자기가 부동층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중도인 줄 아는 오해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렇죠 그 미스터리는 좀 더 공부를 해봐야겠습니다 다만 막을 수 있었네요 이 포인트를 발견만 했다면 아니야 근데 이 자유당 다함께 이 조직을 윤석열 대통령이 조직으로서 운영했던 묘가 있었던 게 언제든지 자를 수 있는 상태로 유지를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알카포네가 자기 조직원들을 다루는 방식이잖아요 그게 이제 비정한 경영 방식 그런 거 있어요 실제 물가보다 급여 인상을 조금씩 해줘요 세상 물적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럼 좋아합니다 그러네요 역으로 윤 대통령이 잘 풀린 지점에 대한 얘기라고 했습니다 내일 결론을 들어보시죠 제일 재밌는 건 내일 나옵니다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 I, B, W, K Thank you